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날 ю아에만 관심 여쭤我ails 음어 너무너무 그쵸 이거 무슨 guste 여러분 높이 젖은 divul가지구 저희가 나중에 영rec지로 나잉 연과 쥐열안을 쓸어 놓고 여러분들 마음을 불러 드릴테니까요 조이라이브 보신 분들이시오 조금만 기다려 아듬 형 режим 그쵸? 그룹은? 그룹은 뭐예요? 원래 이 노래에 엠마력이 패집하잖아요? 맞아, 얘가 약간 노래도 그룹을 타는 걸 들어줘야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노래를 부르니까 조심히 가시는 관중들끼리 이렇게 인사도 해주실 거 같아요 너무 힘냈습니다 네, 완전 좋으세요 더 멋있는 남편 팬분들이 힘을 해드리고 싶어요 노래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댄스 춤을 좀 했었거든요 답춘을 부르려고 댄스 춤을 추면 나도 추면 여러분, 내가 피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응 에이, 보라즈에서 왔어 어떻게나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길발이 이예요 월요일이 비쥬쥬쥬 아니, 비쥬 월요일이 많으니까 아, 저 월요일이에요 알죠 와 예쁜데요 혹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오팅 doable 뽀怎么 잘 entra 기간에 독淵 무서운 тяж이 막 작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은 베이 라이브로 같이 연결이 될거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보시는 한국인들이 다 알려드립니다. 그쵸? 너무 너무 하고, 한국에서 가도 아니고, 그리고, 참가로 많이 있는데, 또, 한 후에, 어디에서 나와. 이 동작도 멋있다, 이렇게, 거기에 적당한 모습을eno- 문제와 함께하는, 종관을, 동작을, 동작을, 여러분, 저희가 이 노래가 원래 스페인 노래였어요. 스페인 노래여서, 네, 나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파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파우신 분들이 많다. 아주 어려웠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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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떤 거 그런지 모르니까? 줄어들어트레이ализム. 이렇게, 이 이 노래인데, 이렇게, 감사합니다.